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더 맘불면 다 자꾸만 놈이 흔들려 그,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맞지, 그랬지 주인아 씨가 우리 둘 보고 같이 살라고 막 등 떠밀어서 맞지, 그랬지 야, 우리 맥주 한 잔이나 하자, 응? 오! 야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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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괜찮아, 빨면 되지 그래, 내가 집에 가서 이거 잘 빨아줄게 나 물 좀 가지고 올게 어, 어 야, 오직, 오직 괜찮더라 나 원래 게임 잘 안 하는데, 재밌던데? 와, 진짜 대박이었지 아니, 생각보다 잘 돼 무슨 얘기죠? 형, 근데 쳐 놓고 맞아? 테크닉 살아있던데? 아, 진짜? 야, 나 완전 긴장했잖아 잠잠 익숙해지겠지? 형은 잘 할 거야 나 처음 치고 진짜 만족했어 기대 이상이었어 아! 아, 니가 리드를 잘해서 그렇지 그런 얘기 그만 좀 하지 아,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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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우리 얘기만 했지 하긴, 야, 새가… 야, 별, 별 women before tek Grobe fel 불, 불, 불 affe Punkte hurting 야, 민아 정신차려 아이씨! 노래방 컷! 나 노래 부르고 싶은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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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뭘 너무해. 노래가 왔잖아. 이 아가씨 이거 꽐라댔네. 저 한 시간만 주세요. 남자, 여자 세 명이서 한 시간 동안 조그만 방구석에서 뭐 하려고, 어? 아유, 아유, 이 형 참. 아유,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지 무슨 짓을 해. 아니, 아가씨가 많이 취했길래. 아니, 잘생겼다. 방에 토할까 봐 그렇지. 아니, 댓글 한 시간만 주세요. 댓글 잘 들어봐, 혹시나. 나도, 나도, 나도. 후! 엽, 엽, 엽! 마음이 훌쩍하고 답답할 때 쿵다리 샤바가 뻑뻑뻑뻑 너와 내 친구들 연락도 없고 날 피해하는 것 같아 너와 내 친구들 연락도 없고 날 피해하는 것 같아 내 여지가 없는 데 자꾸만 여행을 안 해 아, 그만하라고. 왜? 애 잔다고 지금. 아, 왜 이래. 하지 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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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게 아니고. 너네 맞지? 뭐가? 너네 남자들이잖아. 어, 맞아. 괜찮아? 아, 괜찮냐고! 어, 그래. 역시 너네 사귀는구나.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우린. 아, 나 아니야. 나 진짜 아니야, 진짜. 야, 나도 아니야. 아, 어떡해. 남자 둘이 같이 살면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? 요런 데서도 그렇게 같이 눕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!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!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! 안 되는 거잖아! 신성한 노래방에서 시커먼 남자 새끼들이 뭐 하는 거야! 어? 아이, 애들끼리 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. 뭐, 그 예민하게. It's my turn. 너희 그렇고 그런 거 맞지? 말해? 아, 말하라고! 네. 근데 마이크를 좀 떼고. 야, 그리고. 절대 아니야. 오해야, 오해. 그럼 그때 너네 집에서 같이 누워 있던 거 뭐, 그 뭔데? 안 그래도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. 야, 난 진짜 여자가 좋아. 뭐야? 뭐, 둘이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절대 아니야, 절대. 내 거! 야, 그리윤이랑 어떻게 사귀냐? 내가 할 소리거든, 형. 그럼 그렇지. 어우, 야, 야, 야. 다행이다. 우리 셋 다 친구야.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아, 정말 다행이다. 우리 셋 다 친구야. 아, 너도 가져왔네. 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. 형, 근데 처음 한 거 맞아? 테크닉 살아있던데. 점점 익숙해지겠지? 나 처음 치고 진짜 만족했어. 이따 내가 빨아줄게. 역시 너네 사귀는 거야. 어? 어, 그래. 맞아. 시발. 내가 빨아줄게. 안쪽은 간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